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도현 1위 주민들이 10만원, 원덕 1위 주민들이 21만 1천원, 백암 1위 주민들이 25만원, 삼서면 대곡사리 주민들이 20만원, 금산 1위 주민들이 15만원, 한평군 한평읍 옥산 1위 마을 주민들이 51만원, 주식회사 대경대표 이진씨가 100만원, 그린농장 박수환씨가 100만원, 기각 1위 마을 주민들이 10만원,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 3구 마을 주민들이 10만원, 수곡 2구 마을 주민들이 10만원, 용사 2구 마을 주민들이 10만원, 동암마을 주민들이 20만원,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여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원, 봉동 2구 남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원, 봉동 2구 여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원, 봉동 1구 여성경로당 회원들이 20만원, 병방 여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원, 병방 남성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